지금부터 시금치 샐러들을 시금치 겉절이지, 간식이니까 그지? 간식이니까 시금치 겉절이를 만들건데, 양념을 먼저 먹을게요. 이 정도면 고개에 볼 수 있겠지? 시금치 겉절이. 여기다가 간장으로 양파에다가, 양파에 대충 썰어가지고, 간장으로 간장. 집을 내기 어려우면, 우리 핸드믹색이라고 있거든요. 핸드믹색으로 갈아버리고, 빨리. 갈아버리고, 빨리. 앞장용이네요, 나이걸. 앞장용이네요. 처음에는 사회장으로 갈아버리고, 아주 불을 갈리고. 양파는 딸물이 잘 갈립니다. 이렇게 갈리면 되고, 다시 레시피를 보는데, 요거는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데고, 그거를 이용해서, 현장용도 같이 곁들여서 보여주고 있는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간장, 고춧가루, 찬떼, 액젓, 설탕, 마늘, 배파 달걀. 다시 레시피를 이용해서, 가정용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용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네시피를 이용해서, 가정용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여름에 알갈때 식읍지는 미리 닦아먹고 딱히 닦아놓아야지 간장을 약간 넣으려고 하는 거지 고춧가루 소속간장 고춧간장 설탕 마늘 대파다진국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잘 섞어주는게 중요하죠 여기 레스피도 있지만 집에서 일해먹을때는 돼지를 챙기면 조금 넣으면 좋고 업장용은 그런걸 안 넣는게 오메가고 신선하고 타입적이있죠 지금은 우리가 현장용이니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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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helix 고춧가루 고춧가루 감사합니다. 식음질을 이렇게 넣고 다듬어서 깨끗이 씻어야지. 특히 생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깨끗이 씻어야지. 이렇게 중간중간 넣으면서 양념을 중간중간 넣으면서 살살 터는 식으로 묻혀야지. 이걸 박박무치면 다 익혀야 되거든. 요리는 그때그때 하는 방법이 다 틀리지. 주물러야 할 때도 살살 섞어야 할 때도 털어야 할 때도 있고. 이제 깨서고 마지막에. 이게 현장용입니다. 됐고. 여기에서 자기가 집에서는 원하는 대로 들긴참견물을 이렇게 오고. 형과 애들이 까나려야 할 때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가정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좋은 시금치 겉대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건강에 좋은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도 나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